안녕하세요 로큰미직입니다. 2021년 큐베이스 여름 세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이 바로 첫날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첫 영상에서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40% 세일에 관련된 내용을 다뤘고요. 지금이 이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혹시라도 큐베이스 이전 버전, 이전 등급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 전 영상, 첫 번째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은 크로스 그레이드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큐베이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스페인버그.net 들어오시면 이렇게 화면이 있죠.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밑으로 하나를 보시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첫 영상에서 40%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세일 소식 다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영상, 지금 영상이죠. 크로스 그레이드에 대한 내용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질 영상은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냥 새 버전을 이번에 처음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저렴하게 안되냐, 교육용밖에 없느냐, 교육용보다 저렴하게 이번에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 다음 영상에 이걸 다루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크로스 그레이드, 바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크로스 그레이드 항목을 Save Here,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첫날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몰려서 그런지 로딩 이렇게 돌고 그러죠. 이렇게 밑에 항목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냥 바로 By Pugbase Pro 11,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원래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크로스 그레이드 항목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건 없이 오직 크로스 그레이드에 관련된 내용만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쭉 볼게요. 가격이 일단 얼마냐? 이렇게 보시면은 203.4유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약 27만원입니다. 27만원이면은 보통 교육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8만원 정도 하거든요. 새 버전을 구입할 때. 그런데 큐베이스 새 버전 그러니까 프로 등급의 11버전 2021년 최신인 11버전을 구입하실 수 있는데 내가 다른 회사의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있을 때 단 203.4유로로 여러분들이 큐베이스 새 버전을 구입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약 27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그러면 쓰고 있고 큐베이스를 추가로 또 써야 될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크로스 그레이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 크로스 그레이드 자격이 있는지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에이블톤 라이브, 빛윅 스튜디오, 로직, 프로틀 유명한 프로그램도 다 있어요. 웬만한 프로그램 다 있죠. 정말 희귀한 나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분이라면은 대부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무료로 번들러 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해당이 안 될 거고요. 유료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임포턴트라고 써있지만 큐베이스를 돌리려고 하면 다른 프로그램에는 없는 이 특유의 USB 동글 키를 써야 되죠. 아주 불편합니다. 왜? 그래서 사실은 큐베이스 스테인버그 회사에서 USB 동글 키를 곧 없앨 거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는 했어요. 그런데 언제 없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래서 필요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꼭 별매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전부는 아니고 여기서 한 4, 5만원, 4만원, 5만원 정도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7만원 플러스 한 4만원, 5만원 추가하면 뭐 32만원, 3만원, 뭐 30만원 초반 정도 될 것 같네요. USB 동글 키는 어디서 구입하면 되냐? 홈페이지에서 같이 껴서 구입하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그러면 물건로 오기 때문에 배송료도 좀 더 비싸고 아무래도 가격이 더 많이 나가니까 우리나라 오픈마켓 뭐 어디 최저가 이런 거 검색하시면은 한 4만원 선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큐베이스 크로스 그레이드 후에 그 라이센스를 이식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로스의 과정 좀 궁금하시죠? 그에 대해서 몇 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크로스 그레이드 여러분들 구입 신청을 하면요. 바로 결제 진행이 되지 않고 그 구입하는 과정에서 인증 사진 같은 거를 첨부하라고 아마 그런 항목이 나올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전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타 회사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그거를 인증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 회사 프로그램을 구입한 구입 내역, 구입 영수증 또는 그 회사 홈페이지에 떠 있는 뭐 시리얼 넘버, 레지스터한 그런 기록 이런 거 스크린샷 뭐 이런 것들 뭐든지 좋아요. 어쨌든 내가 이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해서 쓰고 있다라는 어떤 인증 사진 또는 인증 스크린샷 이런 거를 구입 과정에 여러분들 첨부를 하면요. 그러면 바로 구입이 인증되고 바로 진행되지 않고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큐베이스에서 공식적으로 아 인증이 됐다. 오케이 통과. 그러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일이 옵니다. 그게 가능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인증을 첨부한 거를 오케이 인증했어. 그래서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인증이 안 됐는데 제대로 이걸로 증빙할 수 없다. 그러면은 구입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해놓고 인증 안 돼서 못 쓰면 어떡하느냐 그런 걱정은 잃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인증이 돼야지만 구입을 할 수 있게 결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쓰던 그 타회사 프로그램을 못 쓰게 되고 큐베이스로 옮겨 타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프로그램 다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회사 프로그램을 쓰는 분들을 위해서 큐베이스가 자기네들 유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야 이것도 써봐. 우리 것도 좀 써봐. 할인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타회사 프로그램도 그대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큐베이스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새 버전을 구입해서 특히 새 최신 버전을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크로스 그레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큐베이스에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당장 새 버전을 구입하기엔 좀 그랬고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해당 사항도 없고 그런데 내가 타회사 프로그램을 쓰는 게 있다. 구입해서 쓰는 게 있다. 그렇다면 이번 이렇게 여름마다 이 40% 세일을 하면서 이 크로스 그레이드도 항상 같이 하거든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일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사숙고 해보시고요. 꼭 쓸 필요가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 그런 거 체크해보시고 구입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는 크로스 그레이드에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이 세 번째 영상에서는 이번 여름 세일 기간 동안 새 버전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새 버전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다음 영상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프미지이었습니다. 루프미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